언니를 위해서 시를 한 편 써드릴게요. 언니가 가장 언니를 힘들게 하는 거. 영지. 3분만 주세요. 써드릴게요. 다 썼습니다. 읊어주시죠. 제목 영지. 바라만 봐도 거슬린다. 움직이면 더 거슬린다. 하지만 그닥 밉지는 않다. 바로 사랑인가 보다. 바로 사랑인가 보다. 야 표절이네 이거. 어디서 많이 들어봤다고. 딴 거 줘봐. 2행시 해줘. 2행시. 잘해요. 어 그래? 스카프. 스. 스 오빠 오셨어요? 카. 자고 없는데. 자고 없는데. 푸. 풀어드리더라고요. 잡았다. 주세요. 프로페셔널. 푸. 프로페셔널 없어요? 로. 로렌체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, 지금? 로렌체는 뭐야. 일단 넘어가. 패. 패션이라는 거는. 쇼. 링. 링가링가링. 링가링가링. 티. 티를 안 입고 계시더라고요. 하이파이브 하. 하지 마. 이제 그만 좀 해. 팟! 이놈의 자식! 열심히 산다, 우리. 재밌다. 주세요. 스트라이프. 스트라이프. 시작. 스멤바도 보셨어요? 트. 트음을 참고서라도 보겠더라고. 라. 다. 옥도 아닌데. 이. 이제는. 푸. 흐로 푸. 흐로들만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. 폼. 포. 포? 포기하지 마. 옹. 홍졸해 보여. 나. 나 여기서 PD. 영. 영. 영 안 되겠더라고. 썩. 썩을 죽여놔야 돼. 피디님. 파랑이에요. 박현용 피디님 주세요. 박현용 피디님 주세요. 박. 박박. 긁어. 현. 현실이 아니야, 이것은. 영. 너 할 거 없으니까 이런 거. 오디오 감독님. 요다석. 오. 오디오 감독님. 디. 디동이에요. 그만해 이제. 아 제발. 그만해 제발. 그만해. 풍선. 형. 풍자 씨. 선. 선 연락 좀 주세요. 언니 잘한다. 나쁘지 않지? 이. 이영지. 영웅한 것이. 지. 그거 너무 원심이잖아. 영웅 과제. 사. 사제들이 옵니다. 과. 과인의 잘못입니다. 잘한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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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한다.